낚시 대회 폐기된 유적지로의 입장 자격이 곧 만료됩니다 어? 다 만들어진 것 같은데? 두 개만 남았다 이거 다 된 것 같은데? 1일 남았구나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리네요 미끼가 어차피 낚시대에 가려면 미끼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여기다 넣어놓자 아... 아... 낚시하러 가자 낚시 지금 할 수 있나요? 낚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낚시하러 갑시다 낚시대의 시장입니다 나무 주워가는 길에 낚시대 들고 와 낚시한다 이제 드디어 낚시할 수 있다구 와 사람들 진짜 많아 나도 할래요 나도 할래요 파파베아도 있구만 게일한테 대화 아 진저가 얘 게일 딸이구나 선물 이게 뭐야? 아 맞다 맞다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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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그거 다른 퀘스트구나 여기 사람 진짜 많은데? 아구 잘못 눌렀어요 수샷을 찍은 찍으려고 했었던 것 뿐인데 자 낚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참여 허어 200골드야? 나 얼마 했지? 200골드? 336 아니 이거 나 400골드 모으는 중이었는데 낚시를 하려면 200골드가 필요하다고? 하자 낚시 하자 낚시는 자주 안 오잖아 그쵸? 달력만 한번 확인해볼까? 낚시는 자주 안 오잖아 낚시대회가 그러네 지금 아니면 못한다 합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낚시를 해본 적이 있어야지 미끼를 물면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눌러서 거리가 0으로 될 때 낚시가 성공이다 빨간색 원은 선의 장력을 표시하고 물거품 크기보다 커지면 좌우로 움직여서 낚시대를 조절해서 낚시대 왼쪽 버튼 낚시줄을 줄이고 줄이는 최대 장력을 초과시 아 한번 해봐 낚시 Cause 어 잡았어 나 상금 매기 상금 매기 아 도망갔어 아 도망갔어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아 나 좀 이해했다 잡았다 복어 와 이거 1등을 못하겠는걸요 63마리나 잡았다고 지금 상급 베네피시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아이고 안 돼 도망갔어 잡았다 잡았다 상급 초롱어 레벨이 올랐어요 아 얘네가 좀 비싸구나 다행이야 200골드 갑어치를 하네 그냥 얘만 잡고 아직 끝내지 말아주세요 어 황금연어 40초 남았어요 초롱어 안 돼 안 돼 안 돼 금붕어 우와 640 대박 나 2등 됐어 어 얘는 좀 어려운데 빙정어 어 나 1등 확인 어 저 2등 했어요 나 뭐 주는거야 2등 보장 낚시대회 배치 생선 베이컨 마리 연어 크림 수프 매운 생선 수프 어 나 가방 우와 해저네 해저네 낚시대회 해저네 아 나 잠깐만요 그만해 이거 어떻게 그만두지 낚시해 낚시해 그러면 낚시하자 왜 낚시를 지금 못 그만두죠 그만하라고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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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해 그러면 하나씩 다 눌러볼게요 낚시를 낚시해 어 녹슨 철관 가방 그래 나 그만하고 싶다구 저기요 아 ESC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죠 거참 단지 수샷을 찍으려고 했던 것 뿐인데 이거 어떡하냐 가방을 정리하자 그러면 필요 없는 거 다 버려 필요 없는 게 없는데요 다 비싼 거밖에 없어 상관 내기 아까 되게 비싼 우와 이거 진짜 비싸다 이거 다 팔면 돈 되겠는데 하지만 분명 어딘가에 쓸 일이 있을 거야 낚시대회가 종료되었습니다 다시 있겠죠 집에 갔다 오자 집에 갔다 오자 사람들 다 가고 있어 나도 나도 뛰어가 뛰어가 같이 뛰어가 내가 1등이야 내가 1등이야 여러분 제가 1등입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나 집 여기지 여기 마을 사람들이 다들 양심적이라서 저렇게 가방 찼을 때 어디야 누가 안 가져가더라구요 다행입니다 벌써 4시가 다 됐네 뭐 1개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 여기다가 다 어? 이거 말고 이건가? 아 여기다 놔야 되겠구나 낚시 한 거네 이런 거 다 넣어놓고 음식도 넣어놓구요 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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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넣어놓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가지러 갑니다 어 이거 다 됐다 벽돌이 다 됐어요 일단 여기 온 김에 벽돌 아닌데 내가 아 이거 갖고 싶다구요 디디버스 하지만 지금은 아직 디디버스를 만들기엔 내가 많이 부족하네 내가 뭐 만들라 그랬지? 내가 뭐하러 벽돌을 이렇게 많이 만들었지? 퀘스트를 한번 보자 퀘스트 어 나 레벨업을 많이 했거든요 스킬 포인트 를 쌓아줍시다 생활 도끼 마스터리 도끼를 올려주자 이제 이거 열 수 있지 않을까? 어 달력 한번 보구요 이건 뭐지? 여명의 날 나의 생일 광기 핑키야 냉담 6kg래 너 꽤 몸무게가 꽤 나가는구나 이거는 이제 수확하면 되구요 아 구리 칼날 만들려고 내가 벽돌을 만든건 아니겠고 어? 아 물고기 좋아해요 핑키? 당장 만나러 가 지금 아 에밀리다 아 미안해 그거 아직 안했다 선물 줄게 이거 이게 다 없어가지고 호감도 올랐네요 아 맞다 낚시터 낚시터 낚시터에 내 짐이 있지 와 여기 진짜 하늘이 진짜 대박 예쁘다 아까 가방에 너무 차서 못 갖고 온 짐들을 가지러 가겠습니다 진짜 힐링게임 맞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게 있다면 배경음악이 다 똑같아 자 설마 없는거 아니지? 어 나 여기있다 여기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너 여기있었다 아 뭐야 설마 이 녹슨 철관 녹슨 철관 녹슨 철관 하나 가지러 지금 여기까지 온거야? 녹슨 철관인줄 몰랐지 팝팝이에요 선물 줄까? 고기 어때? 고기 좋아하려나? 고기 어때요? 아 좋아해 고기 좋아해 고기 좋아해 아 다행이야 제가 핑키한테 고기를 줬는데 핑키가 고기를 안좋아했어요 생선을 좋아하는구나 안녕 너가 항상 뛰어다니는거 같은데 날씨가 창할 때 밭에서 뛰어봐 너무 재밌을거야 너도 선물 주마 고기 어때 너 고기 좋아할거같이 생겼다 오 고기 좋아하네 맥이 좋아한다고요? 오케이 알았습니다 아침 핑키야 어딨니 너 이게 mpc mpc가 여기 표시가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핑키는 핑키 집이 어딜까? 핑키는 어디 사는걸까? 어 진짜 맨날 오빠가 뒤에 따라다녀 선물 줄게 난 널 좋아하니까 아 호감도가 오르진 않았네요 너 너 그만 따라다녀 아이 잠깐만 시간에서 맞는 일을 써 난 널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미끼를 주겠어 야 이거나 가져라 어 미안해 또 짓거리려고 아 짓걸이려고 온거야? 이 말인가? 흠이다 나 이 언니도 좋아해 필리스 안녕하세요 봄은 정말 아름다워 나처럼 어 근데 이 언니 되게 몸매가 좋잖아 아니 이 게임 몸매도 설정이 되어있나요? 이거 주자 안전빵 마음 어? 저기요 당신은 왜 여기 옆에 있죠? 혹시 필리스 좋아해 어? 우와 상자가 있었네요 살구 주스를 얻었습니다 오아 안녕 안녕 오아를 아 얘 몰랐구나 내가 선물? 너도 줄까? 너 고기 좋아할 것 같은데 고기 좋아하니? 고기 줄까? 어 고기 좋아해 그럴 줄 알았어 어 이거 탈 수 있나요? 아 못 타네요 얘네 형제는 잘 모르겠어 얘도 고기 좋아할까? 고기 줘 아 고기 좋아해 얘네 형제는 고기를 좋아하는구나 어 이 아저씨랑 얘기도 해봐야지 이 아저씨도 고기 좋아할 것 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쵸 한번 고기 줘 볼까? 고기는 많으니까 아 그러네 고기 좋아하네요 하지만 4점짜리는 아니라는 거 그 후루 형제들이 고기를 매우 좋아하네요 그리고 핑키 집 집은 없나? 밤이 늦었다 하지만 지금 SP가 굉장히 많아가지고 굳이 안 자도 되는데 일단 정리라도 할까? 살구 주스가 생겼어요 샐러드 드레싱 음료는 다 줬다가 놔둘까? 요리 관련된 거네 똥이 여기 있네? 주스 어서오세요 여기는 사냥이라고 적어놓을까요? 아이고 어? 어? 살구 주스를 먹어버렸어 근데 결혼도 가능해요 호감도 쌓아서 심지어 심지어 NPC가 죽기도 한답니다 아 너무 아깝다 이거 아껴놓으려고 했는데 이거 다 됐나요? 어? 조금 있으면 되겠는데? 연료가 부족하대요 연료가 부족해? 음 연료가 얼마나 필요한데? 일단 너무 많이는 말고 두 시간 정도 해놓고 두 시간 정도 해놓고 다섯 시간 필요하네 다섯 시간 이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나무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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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 수 있네 나무판 필요하거든요 나무판 만들어 단단한 나무는 어디서 구하지? 구리칼날 동계가 두 개 필요해요 구리칼날이 근데 세 개가 필요해요 세 개가 필요하니까 동계가 여섯 개가 필요하네 동계 만들만한 재료는 있는 거야? 굉장히 없네요 근데 밤에 늦었네 SP가 많이 남아서 광산을 한번 가볼까? 오늘까지거든요 광산? 큰 나무 도끼질하면 나오는 거 아는데 이 도끼로도 돼요? 더 높은 단계의 도끼가 필요하다고 저번에 떠가지고 도끼 업그를 해야 될 듯? 여기서 제작할 수 있는 건가? 청동 도끼가 필요한 건가? 청동계 아니면 돌 도끼에서 좀 약간 센 돌곡 도끼 안되나? 업그레이드 키트 전능 장인 가게 이거 사올까요? 청동계도 필요하네 그러면 저기다가 이게 필요할 단계야 저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근데 여기 너무 좁아요 여기도 아마 넓힐 수 있을 것 같은데 동계를 동계를 아 구리광석이 필요하네 어쩔 수 없다 구리광석 찾으러 갑니다 에밀리 안녕 어 선물을 줄 수 없네 잠깐만 잠깐만 가방 정리하고 가야 돼 어 이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 아 카페였구나 여기가 가방 아 이쪽 아닙니다 자꾸 헷갈리네 자 이리로 갑니다 이 노래도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굉장히 찾기가 어렵네 여기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없나? 맨날 초반에만 있는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날아다니면 되나요? 아 여깄다 많이 늦었대요 이거 하나만 하고 가면 안 돼? 구리 나와라 주석 나와라 아니 왜 모래랑 흙망 나오죠? 아 쓰러졌다 아 쓰러졌다 어 나무판 다 됐다 이것도 다 됐다 아 연료 부족 하나면 되겠니? 그렇지 하나면 되지 나무판이 어디에 필요했더라? 나무판이 어디에 필요했더라요 나무판? 그냥 만들어 놓은 건가? 여기서 뭔가 만들려고 했었나? 전능 장인 가게 가서 업그레이드 키트 사고 청동계 하나 만들고 어? 나 작은 의자 만들 수 있다 됐다 됐다 또 정리해 놓읍시다 벽돌이 되게 많아졌어 이건 뭐지? 흙 흙이 왜 이리 많죠? 아 여기가 아니고 여긴가? 어? 똥은 졌다 옮겨 놓고 나무 나무판 똥 미끼 요리는 어떻게 하지? 요리를 하고 싶은데 요리법을 몰라요 오늘은 뭐랄까? 음 영절 선물은 아직 기간이 남아서 구리 칼날 구리 칼날을 만들어야겠다 구리 칼날 구리 칼날 여기 아니고요 여기죠? 동계가 필요한데 맞다 동계를 동계를 내가 만들려고 했는데 구리가 없었다 그래서 어제 갔었는데 너무 늦어서 아 맞다 핑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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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뭐냐 생선 챙겨 생선 맥이를 좋아한다고요? 헉 상간매기 고양이들이 좋아하는 물고기 아니 그러네요 자 오늘은 어? 이거 너무 손으로 잡은 거 아니야? 자 핑키 찾으러 갑니다 핑키야 기다려 언니가 간다 핑키 어딨어? 아침마다 여기에 맨날 있던데 광장에 있지 않을까? 핑키가 보이지 않는다 일단 여기 온 김에 구매를 좀 합시다 키트 무슨 키트 폭죽 말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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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골드네요 지금 돈이 모자라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없네 클로셋 가구점 가로등 빨래통 우와 이거 너무 귀엽다 아기 침대 아기도 가질 수 있나 이 게임에서? 그럼 진짜 대박인데 삼아 안녕 나는 니네 형제의 좋아하는 걸 알 수 있지 고기를 좋아한다고 바람이요? 글쎄요 바람 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 뭐야? 오늘 방송 전에 그 잠깐 봤는데 어떤 글을 어떤 분이 플레이하신 거 을지를 봤는데요 배우자를 막 바꾸던데 여러 번 연애하고 결혼하고 하는 것 같던데요 이혼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핑키 어딨어 핑키야 나 니가 그립 어? 내가 저번에 안 가진 거 로얄 젤리 와우 이 로얄 젤리 보세요 스테듀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어? 나 뭐 하려고 그랬지? 일단 여기 눈앞에 보이는 이거 닭들 도 가지고 도망치면 안 되나? 아니야 그럼 양심에 꺼리는 짓은 하지 말자 나 뭐 하려고 그랬지? 지도 명절 선물 다리 음 낯섬 허위사 나 누구랑 친하니? 파파베어 낯섬 낯섬 친한 사람이 없어 진저야 너 진짜 어려운 애구나 내가 너한테 진짜 인사도 맨날 하고 선물도 맨날 줬는데 하긴 선물이 좀 좀 그렇긴 했어 핑키 냉담 핑키야 고기를 싫어하는 줄 알았다면 내가 고기를 주지 않았을 텐데 병아리? 병아리 훔쳐올 수 있을까? 소피 할머니 도망쳐 도망쳐 자꾸 쫓아오는 소리가 들리는데 애기야 너무 귀여운데? 아무도 쫓아오지 않았지만 내 동료가 되라 내 동료가 되라 어 얘 우리 집에서 키울 수 있나요? 봐봐 여기다 넣어놓을까? 너 나랑 같이 살래? 어 귀여워 아 귀여워 얘 웃다가 넣자 근데 집에 돌아오면 없어진 거 아니겠지? 잘 있어 애기야 엄마랑 형제들은 다 저기에 있단다 가깝지? 괜찮을 거야 아 나 뭐하려 그랬지? 자꾸 까먹네 아 맞아 미리 수확이 다 됐는지 한번 볼까요? 어? 병아리 아직도 있네? 죽는 건 아니겠지? 3분 남았다 어 이거 완료됐다 아이고 벽돌 완료 청동계 만들자 청동계 만들어 청동계 주석 9개 구리 구리가 모자라네 하 그래 광산을 가려고 했었지? 구리가 모자라서 광산 가자 난 저 위에가 궁금해 어딜일까? 일단 광산 어 오늘 여기 좀 가볼까요? 어 얘들 어 폴리 귀여워라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마음만 받겠습니다 어 철하다 아 너 말고 여기 무슨 야 여기 무슨 행사 있었어? 나 빼고? 아 맞다 일요일날 회의 있었지 설마 여기 위에서 회의하나요? 나 빼놓고 회의한 거야? 그런가 본데? 그런 거예요? 아 혹시 교회인가 여기? 아 그러네 아 교회 안 갔다 알려주지 그랬어 아니 교회 오는 걸 깜빡 잊었네요 죄송합니다 아니 너무 하잖아 교회 상점 어 이거 파네 와 드레스도 파네 참나 어 여기 상자 있네요 대박 말린 사과 우와 말린 사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봐 완전 이뻐 그러게요 너무 슬프다 어떻게 말도 안 해주고 너무한다 마을 진짜 이쁘다 이쪽 길은 뭐야 아 똑같은 길인가 아닌가 아 똑같은 길이야 교회 가는 길 막사요? 낙사 낙사 없는 것 같아요 한번 뛰어내려볼까 낙사는 없었다 아 아 나 뭐 하려 그랬냐면 어? 뭐야 회의한다 회의 회의 회의합니다 특별한 일이 없고 만사태평입니다 그게 다인가요? 별로 말할 거 없는데 별로 말할 거 없대 근데 왜 사람도 안가 왜 다 여기 있지? 의사선생님 이분은 뭘 좋아할까 꿀 좋아하지 않을까? 다들 이런 걸 좋아하시나봐 꿀 하나 드려볼까? 아 왁스구나 로열 젤리 아예 아까울 것 같아 이거 꿀 정도야 뭐 아 그냥 딸기 주는 게 나을 뻔했네요 광산 갑니다 200골드요? 저번엔 80골드였는데 돈이 없어서 광산을 못 가다니 근데 돈을 벌려면 광산을 가야 되는데 아 그 사냥을 해서 사냥을 해서 저기하자 사냥을 해서 돈을 벌어봅시다 어 셀카도 있어요 셀카 단체 사진 시나리오 저장 풍경 기타 풍경 사진 어떻게 찍는데요? 풍경 사진 어떻게 찍어요? 풍경 사진 어떻게 찍었지? 아야 미안 핑키 어딨어 나 핑키 핑키야 핑키야 언니가 지금 맥이 너 주려고 남겨놨다 이거 다 됐을 것 같아 오 됐어요 됐어 에밀리 에밀리한테 보여주러 갑시다 일단 그 전에 식물을 좀 핑키가 아침에 저기 광장 입구에 있더라고요 아침에만 볼 수 있나봐 목화씨 밀 상추 이거 고구마 고구마 한번 저기 해보고 싶다 고구마를 한번 심어봅시다 고구마 이렇게 하고 고구마 심는다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에밀리 에밀리 어디 있을까 재배 배우기 명절 선물 엠버 선물 여기 소피의 가게에 가면 에밀리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날이 늦어가지고 아마 집에 집에 있겠지 아무래도 밖에 없고 소피 가게가 8시까지인가 그래요 이건 뭐지 포샤버스 지금 아마 못 갈 거야 집에 가서 잠이나 자자 진저 선물하자 어 너도 꿀? 로얄 젤리 좋아해? 로얄 젤리나 줄까? 아 호감도가 오르지 않았다 거스티 너는 이거 줄게 평범한 거 싸가지 없지만 어? 우리 애기 병아리가 사라졌다 아가야 집에 갔나봐요 집에 갔나봅니다 자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핑키 한 번만 보러 갈까? 이게 저장이 어차피 침대에서 잘 때 저장이 되거든요 핑키만 보러 가자 어 편지 왔네 미용실이 영업 점지했습니다 사마가 미용대에서 생 나중에 봐 나중에 봐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핑키 아 핑키 핑키 맨날 여기에서 아침마다 있더라고요 너 이거 진짜 좋아해? 대화만 했는데 너 지금 내가 손에 들고 있어서 좋아하는 거구나 완전 귀여워 나 너랑 사진 찍고 싶어 일로 와봐 꼬물꼬물 내가 좀 나와줘야 되나? 뭐해? 핑키 뭐해? 핑키 뭐해? 아 사진 찍고 싶다 킹키야 그렇게 싫어? 내가 그렇게 싫어? 아 완전 귀여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